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아버지는 영국의 귀족으로서 영국 최초의 안과병원을 개설한 유명한 의사였고 어머니 또한 아주 저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부자인데다가 빼어난 외모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여러가지 재능을 겸비한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작가적인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거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나 나는 오랜 동안 내 감정과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 일부러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았다. 그런데 내 사고는 역설로 가득 차고 정렬은 도착되어 갔다. 일상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우리가 밀실에서 행한 일로 인해서 언젠가는 지붕 위에서 통곡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주인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자신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의 고백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신의 상태를 늦게라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그만큼 더 중요한 인물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비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정신없이 일에 쫓기는 삶,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쌓는 삶 이런 모습이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고 소리 높여 공략하고 또 목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게 된다면서 그 비결들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될 생각에 앞뒤 보지 않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애써서 모은 부와 명성이 오히려 나한테는 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찬물을 확 끼얹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누리는 영화가 오히려 내게 치욕이 될까? 그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였는데 내가 쌓은 돈과 명성이 오히려 나한테 치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하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아합은 남한국 유다와 연합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에게는 바할 선지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4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길라 라몰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만은 다른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기되 아합은 거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의 대표 시드기아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말합니다. 여와의 영이 자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그런 그따우 말을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아합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전쟁에서 최후를 마치고 미가야의 말이 맞습니다. 화려한 외모에다가 이스라엘 최고의 얼짱, 출중한 능력에다가 가장 높은 지위까지 겸비한 사우랑은 시골목동 다윗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사우랑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사무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우랑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그의 파멸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을 쫓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한 비판과 함께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교회의 목사들도 우리나라에는 10만 명의 목사와 전도사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죽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희들 결혼식 올려주세요. 그래서 소식이 없어요. 몇 년이 흘렀는가 간신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살다가 어떻게 돼요?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혼시켜주세요. 이야, 목사가 천국에 오는 것도 8년을 기다렸는데 변호사가 천국에 오는 것은 몇십 년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개그입니다. 개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성령을 거역했다는 엄청난 죄목으로 그 자리에서 측사해버립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바칠 수 있습니까? 그들의 파멸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골치 아픈 고멜을 통하여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또 아픈 고뇌를 피눈물 흘리면서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고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아픈 고뇌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파멸의 근본 원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고든 맥다널드 목사에 져서 내면상활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 그 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은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찾고 매달렸음에도 파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프리카 한 탐험가가, 유럽의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징꾼으로 고용하고 출발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은 만사가 순조로 왔습니다. 일정이 앞당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사단이 났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징꾼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그치셨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하는 대답이 지금까지 자신들은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자신들의 영혼이 자신의 몸을 따라잡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있는 몸이 내부에 있는 영혼과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느라고 좀 쉬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공적 세계, 외부 세계와 내 내부 세계가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멋진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바쁜 일상에다가 교회 생활까지 더해야 하는 게다가 전도봉사, 구형예배 등등 해야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세계와 내면 세계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분열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등한이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생각은 이 피곤해진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어 한시도 편히 쉴 수 없게 만들고 그 분열은 심화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쫓기는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 더 체이스드 원이라고 명명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 종교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쫓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극적인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신앙 생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봉사 1천번제 하고 그 보상을 기다리느라 성기기보다는 군림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주한 쫓겨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성취해야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성취해야만 그러니까 끝도 없이 무엇인가 이루고 둘째, 언제나 팽창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팽창력 셋째, 강한 경쟁심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고 넷째, 온전한 인격에는 그러나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부목사를 대형교회에서 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 성장을 지향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외면 세계는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 세계는 당연히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홀 가끔가다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겉은 아스팔트 튼튼해 보이지만 어느 날 내부가 비어서 푹 가라앉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척결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장사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대노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과 헌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다시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고 더 많은 재물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매진하면서. 교회마다 성장의 목을 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속죄 헌금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없이 베푸시는 속죄에도 헌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신은 그 당시 중세교회의 속죄권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활한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제 속죄까지도 헌금 명록을 붙여서 종교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합 시절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버금가는 최대의 번영을 이룬 아버지 오무리에게 부자 나라를 승계받습니다. 이 아합은. 그 역시 경제적으로도 그 부자 나라를 더욱 번영시켰습니다. 그런데 부패는 번영과 비례하여서 자라났고 교회 탄학 역시 번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번영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복받는 비교를 외치며 종교 장사를 하는 목사들을 맹종합니다. 정말 장차는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배우는 백성이나 동일함이니라.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어서 4장 구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래요.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또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하트인데 이 다하트는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떻게 지식을 얻을까? 이 야다는 사랑하다, 의지하다, 깨닫다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알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속속들이 알고 깨닫게 되면 지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할 때 지식이 쌓여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게 되고 덩달아서 내 자녀들까지도 잘 살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돈과 명예를 더 경애하니까 전혀 엉뚱한 말과 행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행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해방 후 70년 동안 쌓아온 탐욕의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중입니다. 지금 해방 후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모으고 쌓고 이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친일파건 모으건 그딴 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중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여시는 중입니다. 그동안 너나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몫 챙기려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 아이의 천성과 재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떤 직업이 유능한가 돈 많이 버는가 그것만 해서 거기에 보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 선봉에 그런 선봉에 교회가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는 동안 그것을 쟁취한 사람들의 기고만장과 실패한 사람들의 한숨과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기존 가치관과 인생관을 모두 깨부수고 새로운 가치관과 자세를 확립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호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생각만 할 때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공한 쟁취한 사람들의 기고만장과 실패한 사람들의 한숨과 아우성만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을 다스리며 또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막강한 존재입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도배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려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직책은 학벌, 집안, 배경, 스펙, 출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벌, 집안, 배경, 스펙, 출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입니다. 걔네들을 신해광야로 데리고 와서 신해상 계약을 맺고 그곳에서 1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내 출신, 집안, 배경, 스펙이 아무리 하찮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만 올바로 배우면 나는 얼마든지 당당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제1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까 다트하고 야단은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애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일상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내가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신이 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올바로 살아보겠다 할 때 그게 진심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무엇이냐에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신이 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스탠리 존스 목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딸 매튜는 오클라호마 시티로 직행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딸이 병실에 들어서자 스탠리 목사는 간신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생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걸까요? 1928년 스탠리 존스 목사는 미 감리교의 총감독에 선임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입니다. 그러나 그는 24시간 후에 그 감독직을 사퇴하고 인도로 복음을 전하로 떠납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성교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돌보고 그 와중에 책을 열심히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인도와 미국으로 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그날도 한 수양관에서 기독교 연합 모임 중에 새벽 2시에 그만 뇌출혈로 쓰러져버린 것입니다.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견되기까지 무려 5시간 동안 꼼짝 않고 그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전 그대로였다. 기도로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다. 단지 나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을 뿐이다. 외부 세계, 그 복잡하게 돌아가는 외부 세계. 그러나 내부는 단단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때 절감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독거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감격하였습니다. 그때 이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후 14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구술하였고 딸과 사이는 그 말을 적고 교정하여서 출간하였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긍정, The Divine Yes. 어떠한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스가 돼, 내가 되니라. 그 말씀입니다. Divine Yes. 이 책을 북콘서트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된 책입니다. 스테니 목사는 인도로 돌아가서 그곳에 묻힙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쫓기는 사람에서 부른받은 사람으로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첫째, 부른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세례요한 당시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유명했고 따르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왜요? 이제 자기를 떠나서 진짜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른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신랑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들러리는 자신에게 시선을 모으지 않습니다. 들러리는 오직 신랑과 신부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옆에서 곁다리만 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사나 되고 성교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vocation이라고 그러죠. vocation은 calling이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calling, 소명. 부른받았다는 얘기입니다. voc 하면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여기에서 만약에 엄마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0편 137편. 자식은 여와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내벤아파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른받은 소유물을 다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자식이 나의 수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도 존재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마음속에 느낀 건데 저는 맨 마지막에 돈이 다 떨어져서 가장 싼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남침례교도들의 별명이 바이블러버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 제가 목사로 사는 동안 제가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주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제 얼굴에 흐르는 개기름입니다. 저는 말더듬이에다 찌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먹고 삽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오로지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임한 것입니다. 셋째, 부른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전권을 위임한 받은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문은 종입니다. 이 청지기간에는 학벌, 그딴 거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소년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청지기가 됩니다.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라 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소년 요셉이 청지기가 되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청지기가 얼마나 좋은 직책인지 모릅니다. 주인의 것이 모두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확인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전권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자기 소신껏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확인해야 할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재산이고 가족이고 자녀들이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물으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청지기는 종임으로 그렇게 하는 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모든 책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감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그것을 잃으면 곧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잃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칙에 충실하면 주인께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조하지도 연련해하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당당하고 초연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처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비천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그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풍부나 번영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그에게는 절대로 기고만장이 없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백과파를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풍부하게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시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히 수행합니다. 그 결과는 백배의 결실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권히 잠드신 예수님이 깨어나서 두려움에 사신 아무 떨듯 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외부 세계가 아무리 풍랑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너무나 정돈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코골면서 주무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외부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굳건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언제나 평온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그 복을 찾고 발견하고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명성을 얻고 부를 쌓고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삶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의 응답하는 삶으로 나의 삶의 전체를 다시 정돈하겠습니다. 오버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으면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을 향유하며 하나님의 뜻에 차분히 적응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때 어디에서나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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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